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녕!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등갈비 김치찜. 거기다 중국당면 좀 넣었어요. 어제 만든 거고요. 당면은 오늘 삶아서 넣었습니다. 저희 신랑이 먹을 거는 그냥 압력밥 소세지고 제가 먹을 거는 따로 또 웍에 덜어서 한 번 더 조리를 했어요. 캡사이시 넣어서. 그리고 이거는 계란찜이고요. 너무 안 보이죠? 이렇게 안 보일 줄 몰랐네. 눈 아프시다면 너무 죄송해요. 비엔나 소세지 오일소백이 있습니다. 이거 어제 시킨 건데 너무 맛있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잡곡밥 있어요. 그리고 이거 청양고추를 원래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었어요. 그래서 좀 넣어서 같이 먹을게요.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고 오시겠습니다. 요리가 좀 없는데 제가 못 찍었어요. 정신이 없어서. 근데 압력소세지 찌는 거 그런 것만 찍었어요. 그냥 부어보실게요. 자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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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맛있다. 김치 엄청 부들부들하다. 이거 올려서 청양고추 몇 개 이렇게 얹어갖고. 진짜 맛있다. 계란말이요. 이거 엄청 맛있었죠? 소세지 ㅎㅎ 맛있네요. 얘 봐 출력하다가 지금 조명을 되게 어둡게 했거든요 그냥 얘까지 어두워진 것 같애 맛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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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자 그거 손 써서 미안해요 그러려고 장갑 낀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줘요 이렇게 청양고추 얹어서 저는 국간자 넣었어요 그리고 새우젓 후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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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캡사이신 넣었거든요 음 맛있네 김치가 맛있떡 맛있는 거 같아요 이번 건 진짜 아 등갈리 맛있다 밥에다가 김치 꿀조합이죠? 이렇게 아 매콤해 아 매콤해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겠다 당면 어쩔?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김치찜 맛이 쏙 배웠어요 좋아 계란찜 올리고 이렇게 떨어져 바위랑 바위랑 맛있어요 김치가 너무 푹 끓였더니 다 찢어지네요 너무 좋아요 저 이런거 맛있다 근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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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시원해 오우 시원해 아 뜨거워 아우 김치가 그냥 막 찢어서요 오우 맛있다 청양고추랑 김치 맛있네요 오우 맛있다 오우 맛있다 오우 좋은데 올리면 입에 들어갈까요? 모르겠는데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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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울려요 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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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같은데 파랑 오우 오우 우와아 자아 이렇게 짠 맛있어요 케첩 아 아 아 아 아 끝 김치 하나만 더 자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별거 눈가 없는데 김치가 큰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력솥에 쪘더니 김치가 진짜 보들보들해지면서 고기까지 보들보들해지면서 너무 맛있었어요 계란찜이랑 비엔나 수세지는 원래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오이소박이는 오늘 시켜서 어제 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자 입이 너무 엄마 잘 먹었습니다 오이소 여러분 오늘도 춥네요 항상 따뜻하게 입으시구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저 갈게요 안녕